빨리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수업을 진작할 건데 말 진짜 안 들으면 너네 무반주 댄스 우습지? 얼마나 그게 얼마나 그게 아쉽게도 자동으로 하면 되니까 누나 저쪽 가서 해 간다 추워해 별로 무반주 댄스 겁 안 먹는 거 같은데? 그래, 이거 별 거 아니야 별 거 아니야 뭐야? 뭐야? 이제 적응됐어, 이런 거 이런 거 찜이야 오히려 춤추고 싶어서 더 난리 칠 수 있어요